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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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도 참아 참아라 나비랑 그만 싸우고 아이고 세상에 나비랑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주보래 아이고 저 엉망이네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엉망이다 아이고 내가 안왔으면 어찌 될뻔했노 그만 싸우라 알았지 나비하고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까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알았지 참아라 아이고 하풀이를 다 못해가지고 어르렁 어르렁 한다 엉망이네 어?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저는 저대로 또 흰둥이 같다 난리가 났다 참아라 참아 참아 아줌마도 참잖아 너도 참아 아줌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사는데 참아라 아우 밥자리로 온나 빨리 밥달라고 왔어 응? 밥달라고 왔어 응 알아서 밥줄게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어휴 밥먹어라 맛있지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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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말고 먹으라 까미하고 나비하고 혼내줬거든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먹어라 알았지 분을 삭하라 분을 삭하 먹어 응 응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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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 그만 째려보고 빨리 먹으라 했지 까마 다 묵네 다 먹어 나비도 먹어 아이고 저 어디가나 저거 어디가나 저거 까미 저거 밥 다 먹고 어디가나 희동인데 가서 붙지마라 희동인데 가서 붙지마라 어이 한바탕 붙지마라 나비는 먹어라 나비는 밥먹어라 아줌마 또 저 위에 꽃동산에 또 애들 밥줘야돼 먹으라 희동아 저 까미가 저 따라왔거든 희동아 절대로 까미 건들지마라 지금 까미 지금 분이 안풀려가지고 응 응 건들면 희동이 너도 맨날 까미한테 지르는데 골목대장이잖아 까미가 응 골목대장 아이고 까마 희동이 밥먹는데 가지마라 엄마야 세상에 피난다 어구야 어구 피나네 한바탕 까마 하나 더 먹어 더 먹어 아후 아이고 아까 얼마나 쌀었는고 뭐야 엄마야 귀에 피나네 엉 어머나 세상에 상처 봐라 이 상처 고마라 찢어진다 아이고 까만 이제 어찌할래 이제 찢어져서 아까신 게 약 발라야 되겠다 아이고 이봐라 아이고야 많이 더 찢어진다 야 많이 더 찢어진다 이봐라 한 보자 한 보자 찢어진 거 아이고야 많이 찢어졌네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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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렇게 싸웠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안 찢어졌으면 그러면 아줌마가 말개선이 다행이지 어머야 어머야 아줌마가 말개선이니까 집어라 뭘 간다고 집어라 뭘 간다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더 찢어졌다 야 아까신 게 발라야 되겠다 세상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까신 게 발라야 되겠다 소독하고 저 머리 칼하는 걸 알아갖고 귀구멍 머리 칼하는 걸 알아갖고 있어봐라 뭘 간다고 있어봐라 뭘 간다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찢어졌다 야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신동아 밥 먹다가 오짓말 안카더라 까미 옆에 까미 지금 귀 있는데 지금 한 것이 찢어졌다 지금 아이고야 어쩌겄노 아까진 게 소독약발라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 너그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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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이 니 오늘 밥 먹고 빨리 니 자리로 가라 오늘 까미 귀인데 많이 찢어져가지고 옆에 있지 말고 빨리 가자 밥 먹고 게붙아 줄게 알았지 마신나 좀 먹는다고 고기도 안 들고 먹는다 하하하하